저 형 좀 얘기할거에요 안녕하세요 아 왜 가? 당황스럽게 가? 보다가 갑자기 어 근데 제 생각보다 왜 그러는거야 갑자기 아니 왜? 뭐하는데? 지금 뭐하는데? 아 안돼 왜 그러는데 왜요? 아 아 아 우리 저기 남빛나게 갑자기 스테이지에서 쉬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거 뭐야 나 이거 미쳤어 이거 어떻게 쓴거였는지 아니 루이 형 아니 카메라에 안보이겠지 우리 눈에 보인다니까 그게 싫다는거지 카메라한테 보인다니까 괜찮아 루이 형